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 아무도 보지 말고 애기만 삼촌 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삼촌 보면 안 돼요 삼촌 안 돼 삼촌 보면 안 돼요 너만! 너만! 아이고 잘해 대흑별을 세워준 고마워보한 사다리 연맹장 산웅 리루아는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기꺼이 칼을 버리고 널 만나려는 와 어깨가 통분없어 와 뭐 장난 아니네 너만 했잖아 버키를 좀 시켜야 돼 와 네 형제여 내가 올라갈 것이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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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